으 으 어 어 어 어 괜찮아 아줌마 저 좀 숨겨주세요 박탈 쫓아와요 으 아 아 아 아 너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일로와 어 아 뛰지 말고 벽에 붙어 다니라고 했지 나요 약당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으 으 으 지금 놀랍지도 않다 난 알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최고의 의사 분께 부탁하셨다 으 내 실력 알아주는 건 우리 스승님밖에 없고 으 환자고 친해지는 실력은 없는 것 같던데요 하하 어린 나이에 한번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수술하면 살 수는 있는 거죠? 통계적으로 치료 후 10년 생존률은 약 50% 여기에 속하게 해야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힘난다 아 먹는 건 상관없다고 해서 음식을 좀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? 식밥 좋죠? 덕분에 호강하네요 미리 잘 먹겠습니다